시작됐다. 오케이, 오케이, 가자! 광주 제2고 출신의 임상현 선수가 기다립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미쳐!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좀 괜찮나 보니 공 던지네, 그래도. 그 정도면 충분히 승부 된다. 그래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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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네, 오케이. 그래, 많이 모아, 많이 모아. 나이스 미쳐! 나이스 미쳐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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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윤석민 선수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구속이 잘 나고 있는데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구속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재구력이랑 변화부가 좋아야 되는데. 선배님 긴장하지 말고! 보여줘, 보여줘! 나이스 미쳐! 아오오오오오! 아오오오! 이제 맛깔나게 잡힌 시작. 아오오오오!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아 그래도 잘 던진다 잘 던져 자 정성 선수의 밑쪽으로 하나 더 밑쪽으로 하나 더 아 갑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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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 볼리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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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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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상현아 더블 상현아 더블 자 노충환 선수의 이 파괴력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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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높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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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안 나와 아 선수생활하면서 마운드에서 볼질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서 볼 볼 볼 한 적이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야 재고가 안 되네 아이고야 재고가 안 되네 아 와 진짜 어떻게 공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자신한테 화가 나고 얼굴도 못 들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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